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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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날 사랑한다 해줘 뒤돌아섰을 때면 자꾸 보고 싶다 해줘요 나나나나나나나나 조금만 더 남들하게 난 네 거라고 해줘 나 나 나 나 나 나 너 나 너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계속 나를 지켜줘요 오늘처럼 호나나 시간차 안녕하세요 KARD 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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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이 너무 좋아서 흘러다가 싸우는데 연재 추는 거 200만 이 뒷부분은 많이 안해서 되게 생소했어요 생소했어요 초대됩니다 저희가 오늘 왜 V LIVE를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왜요? 저희 뮤직비디오가 550만을 볼까요? 1, 2, 1, 2, 1, 2, 1 1, 2, 3, 2, 3, 2, 2, 3, 2, 3, 2, 3, 2, 4, 3, 2, 3, 2, 3, 3, 4, 3, 4, 2, 3, 4, 5, 4, 2, 3, 4, 3, 4, 3, 4, 3, 4, 3 대박이다 오 마이 가 아 오 마이 가 수가 있어요 가 수가 있어요 진짜 아 근데 진짜 저희 아직 데뷔한지 한 달 채 안됐는데 그니까 대박이야 진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새 복도 많이 받으시오 댓글로 팬들이 봐도 봐도 질리지 않은데 그래서 저희 팬분들 많이 봐주셨나봐요 덕분에 이렇게 기념 V LIVE도 하게 되고 감사합니다 10만원 쓴 것 같아요 일단 팬분들 댓글 댓글 좀 보고 읽어볼까요? 읽어볼까요? 신났어 5백만원은 crazy YCH06300님이 노래가 좋으니 500만원은 거뜬하죠 이렇게 말씀해주세요 너무 감사해요 7번 정세 7번 정세 7번 정세 어 진짜 예뻐요 2배속 도전해달라고 2배속 도전해달라고 저희 쯤은 조금 안될 것 같은데 저희 쯤은 쎄쎄쎄 그래서 여러분들 팬들한테 감사의 의미로 준비한게 되게 많잖아요 많죠 네 네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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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준비하셨나요? 뭐 준비해 주셨어요? 안 알려주셨어요 안 알려주셨어요 핸드폰은 내려놓으시고 내려놓으시고 네 내려놓으시고 네 네 네 오늘은 카드를 되게 많이 좋아해주신 팬분들을 위해서 파트 바꿔보기 게임을 할거에요 또 스냅 지금 정말 아까 100번도 넘게 연습하시고 들은 노래잖아요 네 서로 파트를 바꿔 불러도 잘 할 수 있겠죠? 네 그럼요 일단 한 명씩 나와서 여기 있는 카드를 뽑아볼까요? 가위바위보 하자 가위바위보? 아니야 아 이런거 하니까 사람이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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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뱀 뱀 내가 마지막이야 오 키컬 나 그거 다 비춰야 하는데 어 보여요 어 에이스 어 나 콜라조 거야 너도 너야? 너도 너야? 너도 너야? 너도 너야? 아 좋겠다 아 아 쏠쏠쏠쏠쏠 마이 미스테이크 어려워 각자 팬분들한테 보여 드릴까요? 저는 제 이슬 파트 합니다 에이스 킹 비엠 와 다행이다 어 랩하는거 아주 남자 파트니까 좋아하는 타행이다 여자 파트라서 그러니까 태연아 너 어디서 시작해? 제이슬? 나 맨 왼쪽 맨 왼쪽 아 여기 오케이 오케이 어 지우가 뒤에 있었나? 아 춤은 춤만 안 춰 아 아니야 아니면 그러면 이거 맞다 맞다 그럼 이따가 이거 춤도 해요? 그거는 공약으로 하는 거잖아요 공약으로 날도 미치게 만들었나요 아 너 엄마한테 그러면 지금 하나 시작하면 되나요? 응 노래 근데 저 2반주로 하는 거예요 MR 없이 MR 어 MR 근데 노래가 이거 그 위에 아 아 아 음 오빠 오빠 막나게 눌러줘 응 나야 소민이는 뭐 여자 오빠도 남자 응 진짜 준비됐나요? 어 네 야 순민아 위에가 위에 가성 저희 준비 됐습니다 됐습니다 가성이지 위에 됐어? 네 이 노래는 이 노래는 이 노래가 이 노래는 이 노래 많이 나오죠 여기 possiamo 항상 왜 말이 없는 남자와 말을 걷어요 너무 뻔하잖아 그녀 매력 느끼한 말투 아무 느낌 없어 너누 제발 내 앞에 나타나죠 어디에 있나요 내 말라 내 구겨져 You're looking for a man that's real love 내가 만나기 전에 몇 개 쯔야 아 뭐야 망치하려면 다 무시해 Girl 너는 한 번은 고심으로 너는 거짓말 좋자 걷으려면 너는 거짓말을 너는 거짓말을 너는 거짓말을 너는 거짓말 Oh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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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저 뜨거운 가슴이 조금만 즐거도 돌아댄지도 몰라 영원히 같아 있었나 지켜줘요 오늘처럼 Oh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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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것도 해야겠다 오늘처럼 어 맞아 돌다 Oh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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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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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켜플레 저는 추와 초 추와! 찰나는 찰나는 단단 너의 뻔듯이 목립되어 너의 숨은 은혜의 시점으로 맡겨도 돼 매일 날 위해 노래 불러줘요 오 나나나 달콤한 눈빛처럼 날 느껴줘요 오 나나나 그래 뜨거운 가슴이 조금만 식어도 돌아질지도 몰라 영원히 곁에서 날 지켜줘요 오늘처럼 오 나나나 여기 오빠야 영진이 파트 예스 네스 성인에게 불러주세요 조금 더 오 나나나 오 나나나 오 나나나 오 나나나 오 나나나 오 나나나 아니 이거 흑역사는 오 나나 오빠가 이거 뽑았대 오늘처럼 오 나나나 오 나나나 오 나나나 오 나나나 오 나나나 매일 날 위해 노래 불러줘요 오 나나나나 달콤한 눈빛처럼 날 느껴줘요 오 나나나 뜨거운 가슴이 조금 아쉬워 전혀줄지도 몰라 Vä니 propag襲 ис 한 날 яет 오오 나나나 올 나나 dude post girl 이거 오빠에게 한번 match itor 선 양념은 그냥 한거지 아 더워 어떠셨나요? 댓글에 올려주세요 아 이거 댓글이 이렇게 무섭다 아 나 태워봐봐 아 익산이라서 우리 귀엽네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귀엽 귀엽 오 제이센 코멘트 되게 많은데 제이센 캔디 메일보컬 아 캔디 소민 언니 혼자 다 하는거 같아 제이센 오빠 귀여워 불협화 와 진짜 아 원래 맞을래는 맞아 개그하는 줄 이 파츠가 더 잘 어울린다는데요 같이 하자 오빠한테 그래 아 웃겨 지효씨 뿌연필요하다 시끗하지 내가 얘기 안하다가 계속 봤어 줄리 랩갓 지효 랩갓 어려워 어려워서 본인이 부를 때 아 어려워 너무 어려워 내가 아니 이거 나 낮은 음인줄 알았는데 높아 그럼 나 안 높은 줄 알았어 여자 키잖아 내가 한국 타도 낮춰서 불렀어 난 너도 너의 랩으로 이렇게 어려운 줄 알았어 뭐하래 잘하던데 내 뒤에 누가 노력했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다 괜찮은 코멘트들이네 되게 칭찬 많이 올려주셔서 제인은 오빠가 제일 웃겼다 근데 진짜 오나나를 부른게 아니라 다른 노래를 부른 것 같아요 그거는 저희 스텝들도 많은 분들이 카드를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구 선물을 한번 준비해드릴게요 오 진짜요 팬분들이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시길래 저희가 여러분들의 비하인드 사진을 아 가져와봤습니다 비하인드 사진이나 웃긴 사진도 많아요? 글쎄요 팬분들도 많이 궁금해 하시나요? 자 그럼 첫번째 사진 먼저 팬분들한테 공개할게요 네 여러분들이 이 사진을 보고 그때 떠오르는 비하인드가 있으시면 말씀해주셔도 돼요 네 뭐지? 기억이 안나오죠 나하고 지유 이때 도넛 떡볶이 쌓았을때 오빠가 입에 있는데도 제꺼를 막 계속 먹으려고 먹었을때 아 귀엽게 나왔는데 지유라는데 저희 굉장히 배고팠어요 좀비 모드 현실 남매 잘 나왔다 완전 새벽이었는데 새벽 3,4시? 2시? 그쯤이었나? 아 맞아 맞아 거의 끝나갈 때였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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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아 도넛 좋은 추억이다 귀엽다 진짜 오빠가 울고 있는데도 계속 뺏어가길래 제가 입에 물었는데도 계속 뺏어가길래 뭐 그랬어 오빠? 제가 원래 음식을 도넛 되게 좋아합니다 이 도넛이 맛있어? 맛있었지 크리스피 크림 도넛 잘 나왔어 잘 나왔어 잘 나왔어 잘 나왔어 근데 너가 이기는거 같아 지금 싸움에서 지유가 조금 그쵸? 제가 좀 지는거 같지 않아요? 내가 이기잖아 이거 화보 뭘 이겨 행복한 돌고래님이 화보 컨셉처럼 잘 찍혔다는데 감사합니다 화보 같아 잘 나왔네 저희 이거 주세요 보내주세요 잘 나왔어 다음 사진 프로류 다음 사진 제목입니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게이문라 예...... 뭐랄저대 뭐야 윙크J섹 귀여운J섹 상큼J섹 재목이 뭐가 윙크바보 윙크바보 오빠 잘 나왔다 귀엽다 잘생겼는데 되게 어리게 나오셨네요 잘생겼는데 그 당 gra은 셈처럼 나왔어요 잘 나왔네 오오! 제임! 뭐야 저게! 뭐야! 윙크 제이셋, 계엄제이셋, 상큼제이셋 제목이 뭐야? 윙크 바바 윙크 바바 오빠! 오 잘 나왔다 귀엽다 잘 생겼는데? 되게 어리게 나오셨네요 아.. 그 다음 서연 처음 나왔어 잘 나왔네! 귀엽다 고마워 왜? 이게 언제였지? 이것도 끝날 때쯤 했는데? 도넛 정신 좀 풀려있을 때? 맞아 이거 도넛 먹을 때 한 거잖아 나 도넛 한 박스 먹었잖아 오빠가 한 박스 먹었어요 도넛 여섯 개 여섯 개를 내게 잘생겼다 도넛 먹다가 바로? 노력? 하나 라면님이 눈에 뭐 들어간 줄 도넛? 도넛 들어갔어 사진도 공개됐겠다 윙크를 한 번 클로더로 보이시래요? 이거에요? 길게 한 10초 정도 해주세요 이거 진짜 못해? 파라르르 생기야 입 벌리고 이렇게 하는 거 죄송합니다 귀여웠어 귀여웠어 되게 웃고 계신데 윙크밤 한 명 더 있거든요 저희는antu 손민이 옆에서 계속 웃으셨죠? 뭐 한 거야? 뭐야? 아 왜 다 뒀어요? 귀여워 뭘 핀 뭐야 이거? 핀 꽂은 채로 찍었네? 아 이거 볼륨 살리기 위해서 볼륨? 볼륨 살리기 위해서 위크 한 번 해주세요 소민씨 이거 더 잘 하죠 네 네 괜히 뻘쭘하니까 제녀봐 네 네 여기까지 이렇게 했구요 귀여웠어 너무 귀여워 아무도 도와주질 않아 자 다음 사진입니다 뭐지? 어? 저거 꼭꼬지 정류 정류는 잘 어울리는데? 인형과 잘 어울리는데? 맘에 드네요 진실이야? 귀여워 귀여운데? 귀여워 귀여워 되게 영워맨같아 영워맨같아 영워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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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매티오빠 개인 티저 찍으러 갔어 다 이러고 있었구나 소민이 한번 봐주세요 소민이 왜이래? 소민이 왜이래? 나 왜이렇게 화가 났어 나는 왜이렇게 입 벌리고 있어 팔이 들어가겠다 몰라 그냥 허공벌린거 같아 정면보고 있는거야 완전 정비 아니야? 위에 올라갔어 왜이래? 어 근데 느낌있다 잠깐 렌즈날거 같은데 소민이는 왜이래? 이거 뭐야 이거 뭐하는데 잠가의 사투래요 팬분들 맞는거 같아 잘 어울린다 졸렸어 나 바닥에 누워잤잖아 좋아 갔다오는건데 지울거 끝나고 들어와봤더니 다음사진입니다 와 이건 진짜 이게 누구야? 나 우와 잭에이샘 짜는? 우와 뭐야 잠깐만 화보다 화보 화보 뭐거려 누구세요 똑같이 아 밑에서 다르네 다르네 소녀소녀한데 이 머리 진짜 잘 어울렸던 것 같아 진짜 오마이갓 제이셜 오마이갓 이때 진짜로 잤죠 저거요? 어때요? 네 살짝 진짜로 잤는데 진짜로 잤어요? 네 잤어요 다음 사진 보여드릴게요 아 이거 그때 말했던 저희 데뷔 파티 때도 얘기했었죠 그 증거 사진이 지금 여기 있어요 카레먹고 기억난다 밥먹고 너무 졸렸나 너무 졸렸나봐 어떻게 이렇게 잘 안하니 이렇게 절대 못 자 기억도 안났어서 근데 이제 기억나 잠깐인줄 알았는데 잠깐 그냥 고개만 숙이는줄 알았는데 내가 되게 한심하게 이거 몇 분동안 잤어 이때? 한 3분 5분? 되게 짧게 샀어 여러분 근데 벌써 하트 수가 15만이 넘었어요 오우 매 공약을 한번 해볼까요? 네 공약 뭘로 할까요? 20만 공약 할까요? 20만 하트가 20만이 되면 뭘 보여드릴까요? 뭐가 좋을까요? 안무를 바꿔볼까요? 아 네 안무를 바꿔봐요 저희 마지막 사진 보면서 하트가 20만이 되길 기다려 봅시다 네 오 귀여워 이거 그거다 나 촬영갔을때 나 촬영갔을때 치즈 나 촬영갔을때 새로해서 찍었잖아 기억 안나 우리 얼굴 몰아주기도 했잖아 안했는데? 나 뭔지 했어? 기억 안나? 우리 다 얼굴 몰아주기 했어 나 핸드폰에 있어 난 나중에 사진보고 내가 경악했잖아 난 나중에 아 그래? 얼굴 몰아주기 엄청 심하겠잖아 오빠 이야 BM 잘 나왔다 잘 나왔어 오빠 오빠 잘 나왔어 소민이 애기같아 소민이 애기야 아니야 애기 애기야 애기같이 너무 이쁘다 귀엽다 첫째 오빠 둘째 오빠 막내 막내 어 그런거 같아 너무 애기같이 난거 아니라고 모티같이 나왔어 사진찍는 순간은 되게 즐거워 사진을 보면 진짜 뮤비 생각이나서 뭔가 데뷔 그때 엄청 추웠어도 되게 재밌어 응 왜 그래 그리고 이게 끝이 이게 끝이 아 이렇게 열심히 찍었던 뮤비가 많은 분들한테 사랑받으니까 각자 소감이 어떠세요 아 진짜 너무 감사해요 감개무량이 감개무량이 열심히 찍은 보람이 있어요 진짜 너무 행복해요 저희가 550만 뷰가 넘은거면 진짜 장난 아니지 저희도 생각도 못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로 진짜로 요즘에 여러분 뭐 하시고 지내시나요 아 저희는요 이제 또 다른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다음 앨범을 작업중입니다 예예예 행복한 소식이에요 예예 다음 노래가 진짜로 진 너무 진짜 좋아요 진짜 좋아요 진짜 빨리 들려드리고 싶은데 이건 진짜 인생 노래야 대박이야 어떡해 어떡해 원래 이런걸 잘 안하는데 진짜 괜찮아요 오나나도 좋지만 더 좋은 느낌이에요 네 더 좋아요 좀 다른 느낌이에요 네 이번엔 조금 다른 어떤 느낌인가요? 약간 좀 느낌있는 느낌? 느낌적인 느낌? 느낌적인 느낌? 그런 느낌 느낌? 약간 오나나 2탄이냐고 네? 오나나 2탄이냐고 팬분들이 오나나 2탄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달라요 노래가 되게 되게 시크해 되게 시크한 매력이 되게 시크한 매력이 맞아요 노래가 되게 엄청 시크하잖아 되게 저희 같죠 응 뭐야 시크해 시크해 있어 매력 있어 뭔가 짙어졌어요 뭔가 짙어졌어요 뭔가 짙어졌어요 깊이가 깜짝 놀라질거에요 지금 벌써 들려들고 싶은데 안 돼요 춤이 춤출 수 밖에 없는 그런 아 나와뻔했다 너무 나와뻔했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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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안돼 아직 안돼 그런 느낌인가요? 네 이런 느낌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약간 더 무게감 있는 느낌 어, 어, 맞어. 오개감이 있어. 그럼. It's like a... 기대해주세요, 여러분. 곧이에요, 곧. Soon. See you soon. I'm coming soon. See you soon은 이따 보자. 알았어. 이따 봐. 이따 봐. 좀 더 얘기해주세요. 팬분들이 너무 궁금해하셨어요? 궁금한 거 다 올려주세요. 베이기스 러브 유. 베이기스. 라스베이기스에서 이거 들어오셨네. 라스베이기스. 라스베이기스. 가보고 싶다. 영국시지. 파티 캐플럴 오더 월럴. 스포 주세요. 비엠 트웍. You want me to twerk right now? I'm just kidding. 잘하잖아, 아빠. 오빠가 더 잘해. 죄송합니다. 저희보다 비엠 오빠가 훨씬 잘해. 제가 친구들한테 얼마나 다 추천하고 다니고 있어요. 너네 너무 좋아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이제 하트가 거의 20만원 다 되어가고 있었어. 와, 대박. 근데 나 궁금한 거 있어. 나 궁금한 거 있어. 오빠 왜 영어를 시작하면 유비 이만해져. 왜, 왜, 왜. 왜, 왜. I'm happy. I'm good. I'm happy. I'm happy. 너무 2인생이에요, 이거. 20만원 됐네요. 와, 진짜. 빨리 올라갔다. 그러면 해볼까요? 여러분 아까 그 카드, 뽑으신 카드 다시. 다시 뽑는 거예요? 아, 다시 뽑아야지. 다시 뽑는 거예요? 그럼요. 아, 이번에는 꼴찌가 안 됐으면 좋겠다. 아, 우리 털 파는 거 아니야?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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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궁금하지? 어, 뭐야? 뭐 있다고 하셨으니까. 네. 조금 더.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오오오. 내 파트 하네? 파이팅? 아, 이게. 진짜. 핀 빼세요. 아니야. 뭐야, 그거. 아, 지효. 아, 지효. 이거 뭐야. 오빠, 오늘 조커 두 개 다 안 와. 왜 안 돼요? 왜 이거 올리셨어요? 아, 이거 싫은데. 와, 너무. 이거 너무. 조작 방송 아닙니까? 이거는. 내가 그냥 조커 말씀을 드릴게요. 조커. 저는 생일이 파트 합니다. 너는 뭐야, 뭐야? 어, 그러네. 잘하잖아. 오빠 하난대로 하네. 그냥 허리만 열심히. 이거 들고 와야겠다. 내가, 내가 킹을 내가 보여줘야겠다. 그럼 각자 누가 누군지 한번 소개를 해주세요. 저, 지효. 저는 킹, 비앤 오빠를 맡았습니다. 저는 조커. 소민동생을 맡았습니다. 소민동생이 뭐? 저는 A셋, J셋. A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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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셋, J셋. A셋, J셋. A셋, J셋. A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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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여기 하시는 분 계셨나요? 네. 네, 네. 잠시만, 오빠 여기야? 네. 나도 지금. 어. Nevada. 이 커 보여. 나 지금. Bm, Bm 오빠를 더. 이래가 않던데. K. K.K. 나 몰라. 어 잠깐만. 여기야. 여기 아니야? 아 여기. 뭐야. 고. 이래야 넣을게. 여기야? 여기야? 맞아? 에이 다시 말자 이리 가요 오 맞아 봐라 오빠 나와줘야지 형이 안기해 깜짝이야? 깜짝이야 봄돌리도 해야해 뱀ğin Mé 나 안해줘야? 나 안해줘? 나 안해줘 오빠 너무 좋다 아 이 곡을 나 안해줘 뭐야? 뭐야? 뭔데? 안줬어 아니 어딘지 빨리 먹겠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매일 날 위한 노래 불러줘 오, 나나, 나 달콤한 눈까지로 날 능겨줘 잘했어 잘했어 그래 뜨그러운 가슴이 조금만 식어도 터질지도 몰라 좋아 아 뭐해? 네 너무 어렵다 와 진짜 어렵다 야 여자분은 진짜 장난 아니다 장난 아니지? 이거 허리 쓰는 그치? 장난 아니지? 아 진짜 어렵네 아, 진짜 어렵네 서로 이렇게 힘든 걸 몰랐어요 정신이 없어 정신이 없어 정신이 없어 장난 아니다 제이색이 제일 잘한다 정해 제이색 오빠 못하는 겠냐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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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지해 왜 이렇게 해? 오늘 따라 제이색 댄싱 이스 소 스무스 스무스 에이 제이색이 제일 잘하고 소민이가 제일 못해 정답 잘했는데 네 보기 좋아요 서로의 힘든 걸 이해하는 거 서로의 힘든 걸 이해하는 거 이게 궁뎅이 운동 진짜 많이 되는 거 같은데 엉망진창이란 거 어 맞아 엉망진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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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ding 오 열 메리노 페어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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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w 내가 언니 가다role어 아니에요 소민이 뻔뻔하다 안무를 이걸로 바꾸라고 이게 더 멋있다고 노래 부르는 파트도 바꾸고 안무도 바꾸고 다 바꾸고 여러분 이제 아쉽지만 사람들과 인사할 시간이 됐어요 아 진짜요? 몇 번 내놓지? 40분 여러분들 이제 다음 앨범 준비를 열심히 하셔야 그쵸 팬들의 기대에 미칠 수 있죠 기대 많이 하셔도 돼요 진짜 이번에는 나쁘지 않아요 각자 그럼 팬들한테 인사 전하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우리 몇 번 했잖아 정말 즐거운 VM이었고요 여러분 저희 두 번째 앨범도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모든 인터내셔널 팬들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희는 V앱과 하이픈데 다음 앨범은 저희도 방송 끝내는 거 아쉬운데 다음에 또 뵈요 준비 잘해서 볼게요 너 사랑해 조금은 과장된 모습도 있었고 그러니까 웃기려고 했던 그런 장난스러운 모습이 조금 이렇게 안 좋게 보이셨을 수도 있는데 저희는 즐거움을 드리고자 해서 하는 게 양해 말씀 부탁 네 양해 양해 부탁드리고요 근데 저희는 일단 되게 즐겁게 잘 했습니다 이렇게 근데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저희는 그리고 저희는 또 다음 곡을 갖고 올 테니까 올 테니까 다음 곡은 댄스 월 그루브 비트를 기반으로 문 밖은 장르의 곡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K.A.R.T 미안해 미안해 다시 지금까지 K.A.R.T K.A.R.T K.A.R.T입니다 예이 오빠 الدkeit 야 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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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